백악기로 가겠습니다. 백악기 들어봤어요? 무슨 공룡이 사나요? 백악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. 먼저 아바타와 이름을 바꾼 후에 동물, 어떤 동물이 있는지 보고 그 동물 안에 들어가졌는지 살펴보세요. 모든 동물 안에 다 들어가지나요? 시도해봅니다. 그 목이 길다란 동물은 들어가지나요? 안 들어가지죠? 운석이 왜 떨어질까요? 공룡이 멸망했다는 설 중에 하나로 운석이 떨어져서 멸망했다는 설이 있어요. 공룡이 뭐 뭐라고? 부서졌겠죠? 그래서 제가 뒤집어져서 생물들이 다 추운 게 변했겠죠? 공간은 추울까요? 더울까요? 왜 그렇게 알 수 있어요? 더워요. 더울 것 같아? 식물들이? 많고 열대기후예요. 열대기후에서 잘못하면 몇 대 맞나? 11대. 한 대도 안 맞아요. 요새는 때리지 말라 해서. 트리켈라 탑스 그 안에 들어가서 얼굴 봐봤어요? 익룡? 순간이동 해가지고 익룡 타보세요. 못 타요.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무서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뭘 먹나? 티라노사우루스는 왜 이렇게 육고기를 먹나? 아 네. 어.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. 운석이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대로네. 네. 떨어지는 거예요. 본인은 어떤 것에 의미가 있나요? 의미. 공룡 안 탐험이구만. 공룡이야. 공룡이 공룡이야. 어떤 기분이 들어요? 왜 공룡이 사라졌을까? 왜 공룡이 사라졌을까? 우리는 공룡이 사는 그 공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